뭐야? 저리 좀 사라져줄래? 넌 나 좀 그만 깔봐줄래? 나도 전사자질에 꽤 많은 지분을 소유하고 있거든요? 좋아! 좋다고 네 맘대로 해! 하인 하나 있으면 우리도 편하지 그렇긴 한데! 입에는 4명밖에 못 자는데 진짜? 입에 꽤 크다! 아니야! 네분은 훨씬 작거든! 근데 괜찮아! 도칠널리가 어퀴를 들마! 날 의심하는 거야? 야, 데일! 데일분들! 어디 가서 집 지을 나무라도 구해와봐! 도토리가 가려워! 내 머리에서 이 다람쥐를 떼줘! 비버와 안 좋은 기억이 있어! 뭐?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! 아니긴 뭐가 아니야! 고작 우리를 위해서 네 친척들을 자를 수 없다는 거 아니야! 역시 널 데려오는 게 아니었어! 그러지 말고! 우리 나무 열매나 사정없이 따러 가자! 사정 없이라고 했어! 도대체 누구야! 저 아세요! 에이, 일부러 가치러 여기 왔다지만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건 안 열지! 그래? 내가 대신 열어볼까? 멜을 벌어요, 멜을! 나도 있는다! 영웅은 뭐 아무나 되는 건 줄 알아? 영웅! 나무비똥! 영웅이 대고픈! 좋아! 네! 친구들한테! 손 대지 마! 경고하겠다! 이게 1차 경고야! 그러니까 그 남자분 머리에서 뒤를 떼어줘! 난 여자야! 여자분 머리! 도자... 저리 가! 저리 가! 제발 다녀오지 마! 물고기 타이블과 사리로 무찌르다니! 내가? 정말? 이겼으면 공을 나눠야지! 너 혼자 한 일이 아니잖아! 우리가 해놨어! 그래, 나무전사였구나! 날 따라다니면서 속삭여줬던가! 난 또 내 머릿속 다람쥐가 말하는 줄 알았지! 나쁜 애들 아니야! 같이 놀면 얼마나 좋은데! 이겼어! 모아둘 거야! 그거 속냥이야? 정말 좋은 친구들이야! 난 네 껍질을 떼서 소시지 그릇으로 쓰러 쓸 거야! 고쳐! 나 피곤한데! 우린 널 믿어, 데이브! 우리 힘이 네 힘이야! 이 곰은 뭔데 함부로 나한테 등을 문지르고 있는 거야! 날 깔보는 녀석들을 더 이상 가만두지! 다 내 거야! 아웃이요! 하아! 이겼다! 이제 나랑 친구들 입 끝도 건들지 말라고! 제발 어설프게 그러지 마루! 폼 잡아도 하나도 안 멋있어! 제발 디톡스 조심해라! 나무라서 참 다행이야! 룰린? 룰린! 존슨! 룰블라! 너희가 처리할래? 그래! 이제 전사대우를 해줘야겠어! 예! 집에 간 다음부터 잘했어, 데일! 대부야! 역시 좋은 친구들이야! 아웃이요! 에헤헤헤! 아웃이요!